오리가 야네요. 제가 오리 찾아드릴게요. 안녕. 두 마리가 아니에요? 굉장히 많습니다. 엄청나죠? 혜연아 뭐 찍어? 오리가 되게 많아요, 오리. 아 진짜? 네. 오리 삐야 삐야. 강아지 꽥 꽥. 오리가 망가. 오리가 망가지면 삐그덕. 야 저거 다 오리야? 네. 난 금 떨어져 있는 곳. 야 날씨가 좋으니까 애들이 사친가 하구나. 너무 행복하다. 와. 난 아무튼 오리로 태어나볼까? 진짜 깍끍할 것 같아. 고마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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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.